이런 걸 갖고 와. 뭐야? 과연 이 사람을 나 믿고 이렇게 왔는데 외롭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자신이 사실. 아니, 그것보다 어머님이 외국 며느리 괜찮으세요, 어머님이? 어머님은 원하더라. 그전에 또 저희가 사랑할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단계.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남자 도착. 너무 긴장했어. 긴장한 거 귀여워. 국제연애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트도 살짝 바뀌었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바로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윤시윤 씨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연애요. 국제부 MC로 인사드립니다. 윤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물이라도 한잔하실래요? 네, 아닙니다. 뭐 이런 걸 갖고 와. 뭐 이런 걸 갖고 와. 뭐야. 무슨 이런 걸 갖고 와요. 똑같은 거요, 똑같은 거. 어머, 이만한 자세가. 일단은 근데 저 진짜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시즌 1을 이방인 해지 서문으로 본 우리나라 일상 이런 거가 재미있잖아요. 과연 이 사람을 나 믿고 이렇게 왔는데 외롭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자신이 사실 별로예요. 책임질 수 있고 내가 그걸 보듬을 수 있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국제 부분을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혼 대표로서 나왔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많은 경험담 좀 듣고. 어머, 진심이네, 얼굴이. 네. 진심이네. 아니요, 차라리 모르는 산대로 만나는 게 약이. 맞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거 종영하면 제가 이제. 아니, 그것보다는 어머님이 외국 며느리 괜찮으세요, 어머님이? 어머님을 원하세요. 아, 오케이. 그러면 됐어요. 알파고. 잠깐만요. 소개하면 나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요. 우리 윤시윤 씨. 우리 국제부부 MC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제부부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부부 시즌2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내용도 확 바뀌었다죠? 사랑이 있기 전에 또 저희가 사랑일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단계. 두렵고 떨리고 그렇죠. 국제 커플들의 그 썸. 남녀의 썸을 저희가 만나 볼 겁니다. 글로벌 썸. 인연의 시작. 남자 조차. 오, 잘생기셨네. 약간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긴장했어. 아, 긴장하고 귀여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청소년. 지난 4월. 여러분의 아티스패어로. 저랑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도 계속해서 그대로까지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길을 내렸어, 손을 내렸어.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부산 아세요? 부산 알죠. 아, 진짜요? 네. 부산 아세요? 저 부산 많이 가봤어요. 아, 정말요? 네. 어디 가보셨어요? 해운대 서면. 맞아요. 광안리 가보셨어요? 저는 바다 엄청 좋아해서. 아, 그래요? 바다 좋아하세요? 네. 부산 바다가 진짜 예쁜데. 맞아요. 근데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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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